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페이지 5번 중계대상물입니다. 별표하시고요. 중계대상물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총칙에서 용어정이 중계대상물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죠. 앞에 목적은 8번밖에 출제 안됐다고 했습니다. 32번 시험을 봐가지고. 자 그러면 19페이지 중계대상물 별표하시고 중계대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계대상물하고 용어정이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중계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계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중계상물 중계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죠. 첫 번째 중계대상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재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건데 법조문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있는 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시험에 중계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하고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으로도 교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려운데요. 용어정이하고 중계상물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이게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토지가 중계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계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개할 수 있으려면 일단은 사고 팔 수 있어야 되죠. 즉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는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뭡니까? 국유부동산, 공유, 지자체부동산 이런 것들은 국가소유부동산은 사고 팔 수 없죠. 따라서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게 무주부동산. 무주부동산은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소유임으로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무주부동산 중계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채굴광물입니다. 미채굴광물 광업법 제 2조에 보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광물을 채굴할 권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채굴광물도 중계상물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 이런 포락지 중계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 지금 3기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대토권이 대신, 이거는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치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데요. 아직까지 위치와 민족이 특정되기 전해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대토권은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권리금도 중계상물이 아니죠. 권리금은 토지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닌데 권리금도 중계상물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적은 것들은 다 중계상물이 아닌 것들을 적었습니다. 토지는 거래할 때 필지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1필의 일부에 대해서 필지 단위로 매매를 하는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1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분필을 하면 4의 1번지 이렇게 하죠. 분필을 해야 되고 분필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용익물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필의 일부도 중계상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가 어려운데 모든 토지가 중계상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다 암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나오면 바다, 바다 물 다 퍼내면 토지죠. 그러나 바다는 개인 땅이 아니니까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러면 가령 하천이나 도로가 하천도 물 다 퍼내면 토지잖아요. 도로도 토지고요. 이건 중계상물 될까요? 아닐까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하천, 도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하천, 개인도로면 중계상물이 되겠지만 국가 하천, 지방 하천, 공도, 국도 이런 거면 중계상물이 아니겠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계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 같은 거, 공원, 개인 땅이 아니라면 중계상물이 될 수 없겠죠. 공원 같은 것. 공유수면, 공유수면도 중계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가 중계대상물이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하고 중공인가 받았다면 중계상물이고요.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바다 같은 게 공유수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중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 공유수면 매립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요. 이게 또 어려운데요.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물인지 민법상 건축물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은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 세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민법은. 따라서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주의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지붕이 있고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중계를 업으로 해도 무등록 중계업자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또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이다. 중계대상물이다. 그런데 입주권 시험에 아무 말을 없이 입주권이 중계상물이냐 아니냐 시험에 나와가지고요. 가정답에서는 중계상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정답에서는 중계상물이 될 수도 있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입주권에는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추첨길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계상물입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동호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을 관리처분이라고 하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자,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데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결론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계대상물입니다. 행정심판 결정으로서 이건 중계대상물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하나만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는 전부 중계대상물이 아닌데 예를 들면 명인 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교량 담장 담장 축대 토사 암석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가식의 수목 가짜로 심오는 나무죠. 정원수로 뽑아서 팔려고 이런 거 동산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흑토자 모래사자 화이암자 돌석자 시험에 출제됐는데 토사 암석 가식의 수목은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토사 암석은 토지의 일부분이지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중계대상물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은 그 밖의 도지의 정상물 중에서 중계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밖에 없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담장을 쌓아준다든지 나무껍질을 벗기고 묵서 부수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이런 게 명인방법입니다.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계상물에 해당되고요.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도 중계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계상물에 해당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3번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인데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은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는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3개는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3개는 예외다. 잎목은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잎목을 등기하게 되면 하나의 물건을 지급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공장부지만 재단권을 설정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부지 뿐만 아니라 건물, 공업소유권, 그 다음에 생산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공장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토지만, 건물만, 공업소유권만, 생산설비만 따로 떼어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고 중계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지급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데 임목,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하고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는 안 되어 있고요.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둘 다 중계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계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면 22페이지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맨 위에 법정중계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 중계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계상물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사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를 받은 매립지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중공허가를 받아야 되지 불법으로 매립하면 중계대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계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 개인도로, 공도, 국도, 지방도는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죠. 도로 예정지, 앞으로 도로가 날 예정지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중계대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연항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구역이 약 350개 정도 되는데 모든 용도, 지역, 지구구역 모두 중계상물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모두 중계상물에 해당됩니다. 다만 행위제한을 받을 뿐이라고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허가받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 이런 것을 공법상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사법상 제한이 있는 게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경우,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 북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공법상, 사법상 제한이 있을 뿐이고요. 모두 중계대상물에는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중계대상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권, 저당권, 건조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임차권 이런 것은 중계대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계상물이 아닌 것 보겠습니다. 공시방법을 갖췄으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어업건, 그 다음에 20톤 이상 선박, 그 다음에 건설기계,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재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중계대상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중계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무나 중계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도 공인중계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도 중고자동차 중계하고 수수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중계대상물은 개업공인중계사만이 중계를 어부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고요. 중계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중계사법에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아무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건물도 중계상물이 아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계상물이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등도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은 되지만 농작물은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배추 밭대기로 거래하는 것 중계하는 것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무배추 가을에 뽑아가겠다 하고 미리 사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중계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계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래가 불가능한 것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 그 다음에 무주토지 공도 미채울강물 호수 공원 바다 국가하천 사건 소멸된 포락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불가능함으로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옛날에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중계상물이 될 수 없고요. 다만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계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은 중계상물이 안되지만 일반재산은 원칙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중계계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그 자체는 중계계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계대상물이 될 수 있고요. 상속받은 전답도 상속인 소유니까 중계상물 될 수 있다고요. 상속 그 자체의 개입 여지는 없지만 상속받은 부동산 경매 그 자체에는 중계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계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 질권 법정 저당권의 설정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 영업권 저작권도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일신 전속적인 임차권은 한 사람에게만 따라다니는 거니까 영구임대주택 LH 국민임대주택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별표 22페이지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중계개입 여지가 없으나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모두 양도할 때에는 중계대상권리에 해당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치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계상물 한 문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3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